영원한 사랑, 하나님의 사랑, 독생자 주신 위대한 사랑,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, 복음의 신앙으로 살아라. 할렐루야.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옵니다. 오늘 284차 신앙운동으로 저희들을 모이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.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복음의 신앙으로 주님만 모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오직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주 앞에 들었습니다.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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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